한국국토정보공사 대한민국 동남권의 중심도시 대구 국채보상운동과 28학생의거 등 오랜서월 민족사회 중심동력원으로 당당히 자리매김해온 이 땅에 또 한 번 새로운 역사가 폐동됩니다. 희망의 도시 인류대구 대구혁신도시 80이노벨 21세기의 지도가 달라듭니다. 동남권의 중심 태구에 들어설 혁신도시로 새롭게 웅비의 나래를 펴는 대한민국 그리고 그 중심에는 동구 신서동 일대 420만 제곱미터의 대지에 들어서게 될 팔공이노벨리가 있습니다. 중앙에 집중해 있던 공공기관을 이전함으로써 지역의 신성장 거점으로 착용하게 될 팔공이노벨리는 대구를 명실상 희망으로 가득 찬 인류도시로 안내할 것입니다. 대구의 지식창출, 기술혁신의 중심 2012년 완공을 목표로 공사착공에 들어간 팔공이노벨리에는 단국가스봉사를 비롯한 12개의 공공기관이 입주합니다. 이전하는 기관들은 대구를 3개로 열린 국제도시로 변화시키는 총매제 역할을 할 뿐 아니라 대구 생활권 내 40개 대학 간 학술교류를 확대해 지방대학을 발전시켜 나가는 한편 솔라시티 사업과 연계한 청정에너지 산업 발전과 전자정보 등 전략 산업에도 파급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혁신도시 팔공이노벨리는 국토의 동남권이라는 지리적 이점과 지역의 고급 두뇌들을 활용 공공의 기능뿐 아니라 교육학술과 산업 부문까지도 지원하면서 대구발전을 편인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 혁신도시 최적의 입지 조건은 새로운 차원의 도시 경관을 제공합니다. 자연생태의 보고 팔공산 자락 아래 철회봉을 휘도는 세차 그리고 공항, 철도, 고속도로가 인접한 4톤 팔달의 교통망 등 산줄기, 물줄기, 도로줄기가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는 팔공이노벨리에서는 친환경 생태지구, 도시형 복합지구, 미래형 혁신지구, 친환경 주거지구가 공존할 수 있습니다. 인간과 자연, 그리고 지식이 함께 숨쉬는 뇌 아래 세 코, 바로 팔공이노벨리입니다. 지식창조 혁신도시 브레인시티 팔공이노벨리는 기존의 대구지역 산업과 이전하는 12개 공공기관 그리고 새롭게 입주하게 될 유수의 기업들의 기능을 연계해 최대의 시너지 효과를 이끌어낼 것입니다. 클러스터가 경제발전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등장한 21세기 팔공이노벨리에서 지역의 혁신 주체들이 인적, 물적 네트워크를 통해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꿈의 클러스터가 탄생합니다. 특히 비즈니스 센터와 대구 테크노폴리스, 이시아폴리스를 연결하고 우미와 포항, 창원을 삼각편대로 묶는 한편 인근 지역의 혁신도시 김천과 부산, 진주와 울산, 그리고 전주와 나주를 잇는 이른바 비즈니스 서비스 클러스터는 기업하기 좋은 도시 대구의 가치를 드높일 것입니다. 또한 대구경부과학기술원과 대구의 주요 대학을 중심으로 교육학술 클러스터를 구축, 전통있는 교육도시 대구의 위상을 재정립해 대한민국 교육학술의 미래를 펼쳐볼 계획입니다. 산학연이 하나되 지식을 창조하는 혁신도시 브레인시티 바로 80이노밸리입니다. 다채로운 불거리를 제공하는 시각도시 물소리, 새소리가 아름다운 청각도시 삶의 향기 그윽한 후각도시 맛좋은 먹을거리가 자라는 미각도시 그리고 직접 체험하며 습득할 수 있는 촉각도시 오가물을 깨우는 미래형 도시가 있다면 그것은 80이노밸리입니다. 이를 위해 80이노밸리는 지구별 특화된 경관으로 색깔있는 도시공간을 창출하는 한편 태양에너지를 비롯한 신재생에너지를 도입해 친환경 도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최첨단 통신망을 이용해 주민복지의 앞장서는 유비쿼터스형 도시를 지향하며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창조하는 도시로 제 몫을 다해나갈 것입니다. 또한 2011년 세계 육상선수권대회를 알리는 랜드마크형 건축물을 조성해 대구의 브랜드 파워를 널리 알릴 계획입니다. 컬러풀 시티 에코시티 유시티 에듀시티 80이노밸리가 꿈을 현실로 만듭니다. 프랑스의 소피아 앙티 폴리스 스베덴의 시스타처럼 성공적인 혁신도시 하나가 국가 경쟁력의 상징으로 작용하는 21세기 지식정보사회 이제 첨단이라는 이름 아래 인간과 자연 지식이 공존하는 대구의 혁신도시 80이노밸리를 기억하십시오. 과학과 교육 산업을 움직이는 세계 속의 인류도시 80이노밸리 그곳에서 21세기 대한민국의 역사가 다시 시작됩니다. 대구 혁신도시 80이노밸리 감사합니다.